안녕하세요. 수출의 폐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을 포함한 2차시에 걸쳐서는 위탁가공 무역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전에 수출의 종류 편에서 위탁가공 무역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위탁가공 무역의 수출 요건과 거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 처리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탁가공 무역의 수출 요건과 거래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가공 무역에 해당이 되려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요건을 살펴보면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탁가공 무역은 보통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조달을 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조달을 해서 외국 수탁가공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 이 요건이 좀 의미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이 수탁가공자가 가공 후에 완성된 제품이 당의 외국 또는 제3의 외국으로 인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조건 중에 이 완성된 제품이 당의 외국이나 제3의 외국이 아닌 내국인, 즉 국내 사업자에게 해외에서 인도가 되는 이러한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예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무역법상 위탁가공 무역 수출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무한 반출된, 즉 외국의 수탁가공자에게 무한 반출된 원자재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이 점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요. 이 경우에 위탁가공 무역 거래 중에 국내 반입 조건에 위탁가공 무역 거래 형태를 띄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냐면, 즉 가공된 후에 완성된 제품이 해외에서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반입을 조건으로 해서 원재재를 외국의 수탁가공자에게 공급을 하고 수입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별히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탁가공 무역 수출의 거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전 시간에 살펴봤던 거래 형태인데요. 즉 수탁가공자가 완성된 제품을 해당 국외나 해외로 직접 인도하는 그런 방식의 거래 형태고요. 두 번째는 완성된 제품이 일단 국내로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사례를 보시면 한국에 있는 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수탁가공자와의 사이에서 위탁가공 계약을 체결을 먼저 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한국의 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을 해서 중국의 수탁가공자에게 무한으로 반출을 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구입을 해서 조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고 나서 수탁가공자가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임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제품이 일본이라는 수출자에게 직접 인도가 되는 이러한 거래 형태가 하나 있고요. 다음 살펴보실 거래 형태는 한국의 사업자와 중국의 수탁가공자 간의 위수탁가공 계약 체결, 원재를 구입 후에 무한 반출을 하고 가공임 지급하는 이 거래 형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거래가 추가가 되는 게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수입 거래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 경우 한국의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입 계산서에 근거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입 회계 및 세무실문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